오늘 과연 장은 어땠는지 오늘도 증시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증시 셔터맨 우리의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이영업부 벤키스 방송을 하고 있는 박재영 차장입니다. 요즘 어떻게 방송이 조금 더 잘 되고 있습니까? 좀 잘 되다가 요새 약간 죽었어요.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최고의 방법 이런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스카이 셀프 서비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죠. 박재영 차장님이 정말 좋은 콘텐츠로 우리 방송을 매회 정말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한다면 이분들은요. 알아서 여러분 우리 박재영 차장님 방송을 찾아갑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콘텐츠가 좋다면 정말로 박재영 차장님이 목숨 걸고 방송을 한다면 당연히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제 발로 알아서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갑니다. 제가 여기서 목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방송하니까 같이 하던 친구가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워서 저 혼자 두 시간 떠드니까 정말 목이 터져나갈 것 같은데 제가 목이 터져나가더라도 좋은 콘텐츠 만들고 있으니까 좀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My horse is dead horse. 오늘 영화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내 말이 그 말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영어 속도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좋은 콘텐츠로 한번 여러분을 설득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시황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오늘 시장은 좋았습니다. 일단 개인들이 굉장히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어제도 코스닥이 엄청 불을 뿜었는데 오늘도 역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불을 뿜었습니다. 코스피는 37포인트 2% 정도 상승을 한 반면에 코스닥은 26포인트 무려 5%가 상승을 했습니다. 두 배 이상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고요. 됐어. 나이스. 상승 종목 수도 코스닥에서는 1139종목이 상승했고 138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어마어마했고요. 제 것만 상승한 건 아니군요. 그렇죠. 오늘 물 반 고기 반. 물이 반이 아니라 지금 물 10%에 고기가 90%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올랐고요. 오늘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엄청 사고 있어요. 지금 영업점에도 계좌 개설하는데 지금 난리랍니다. 엄청 이제 영업점에 오셔서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하고 지금 비대면 계좌 개설도 엄청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항상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주신 그분의 말씀이 그 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팔려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살려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제 주식을 받아주시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8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1,880억 매수했습니다. 이게 시장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2,000억 정도 산거든요. 코스피에서는 1조 이상 매수를 한 거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쉽게도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는데 매도한 규모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오늘 710억 막판에 한 2,0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장중에는 3,000억, 4,000억 팔고 있었는데 막판에 매도 규모를 좀 줄였고요. 기관은 오늘 2,900억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를 했고 왜 매도했어요? 이 사람들?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손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금융투자에서 2,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대형주들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이 좀 안 좋았거든요. 지수는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하락했는데 이유는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환율도 7원이나 하락을 해주면서 1,217원. 많이 안정됐네, 진짜. 그렇죠. 환율이 좀 안정되면서 지수도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개별 업종들, 개인이 좋아하는 업종 이런 쪽이 초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셀트리온이 급등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한가 같고. 아, 여기 또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제 허셋틴, 제넥틴이라는 회사에 허셋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셀트리온이 만들고 있는 약이에요. 바이오 시뮬러로. 허셋틴이요? 네, 허셋틴. 그러니까 허셋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똑같은 효능의 약을 만들고 있는데 이 허셋틴 관련 특허 무효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오리지널 약이? 그렇죠. 오리지널. 그러면서 바이오 시뮬러가 더 떴군요. 그렇죠.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런 쪽이 급등했고요. 진원생명과학이 어저께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도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화의 국채과제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고 진원생명과학이요? 네. 이거 언제 이거 발표해 놨죠? 어제 놨죠. 어제 상한가 갔는데 오늘 또 이틀 연속. 최근에 이런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30% 난 못 봤어요. 30% 상한가로 바뀌면서 이틀 연속 가버리면 한 70% 정도 이틀 만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는 최근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우선 협상할 거면 좀 저한테도 협상을 미리 알려줬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네. 그리고 오늘 남북 경협지도 또 올랐거든요. 경협지? 네. 최근에 약간 좀 소외를 받고 있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로템 그다음에 뭐 그런 쪽들 남북 경협주들 오늘 급등을 해서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이게 다 이렇게 우리 이제 또 정프로님 되게 흥분하시는 것처럼 개인들이 좋아하는 이 섹터들 테마들이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가 한 5개월 전에 놔줬거든요. 네. 알고 있죠. 네. 그분을 이제 놔드렸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것도 지긋지긋해졌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쪽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놔드렸는데 경협주가 오늘 올랐다 이거죠. 그런데 잘 놔주셨어요. 계속 들고 있었으면요.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잊겠습니다. 이런 건 뭐 굳이 계속해서 아쉬워해봐야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진원생명과학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크게 오른 종목들 몇 개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가에 많이 영향을 줄 만한 사우디 증산 소식이 또 있죠. 오늘이 3월 31일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제 감산 협의가 이제 오늘까지고요. 내일부터는 그 합의가 끝납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증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20불 때까지 떨어졌겠죠. 20불까지 떨어졌겠죠. 사우디가 5월부터는 하루 원유 수출량을 사상 최대 규모인 1,060만 배럴까지 늘릴 것이다. 왜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700만 배럴 700에서 한 8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해서 수출은 뭐 한 600만 배럴 700만 배럴 그 정도 했는데 지금 천만 배럴 이상 수출을 하겠다. 지금 사우디의 최대 원유 수출량이 1980년대에 하루에 921만 배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100만 배럴 이상 수출을 하겠다. 지금 MS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랑.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지금 해보자 라는 건데 뭐 이야기로는 지금 사우디의 재정 유가는 80불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유가는 80불인데 그러니까 배럴당 80불이 돼야 사우디는 재정적으로 좀 더 플러스가 많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현재 한 20불 하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왜 더 이 싸움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산당가는 8달러 정도뿐이 안 한다. 아. 사우디 같은 경우에. 네. 가장 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불에서 60불 사이 생산당가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우디는 8달러니까. 거기는 그냥 스카이콩콩만 세게 뛰면 바로바로 석여 나오니까. 그렇죠. 구멍만 파면 쑥 나오니까 8달러에서 조금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쯤에서 그러면 사실 이보다 더 그렇게 내려갈 만한 상황은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쯤에서 유가를 제가 한 번 사본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사실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지금 혹자들은 이제 6월 달에 또 회의가 있거든요. 오펙 정회의. 그때까지는 저 유가가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5월 중에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미국도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도 통화를 했지만 빈살만 왕세자랑 국제유가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전혀 반응이 사우디가 굽히고 들어가지 않았고 미국이 지금 상원의원 두 명이 사우디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하는 법안을 제출할 정도로 압박을 하고 있어도 지금 사우디는 꿈쩍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느낌이 왔어요. 유가입니다. 이제. 유가로 들어가야 되겠네. 유가 이거 저 살려면. ETF가 있고요. ETF가 있죠. ET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유가 3배 레버리지 유가가 오르는 거에 3배 오르는 이런 ETF들이 다 상장 폐지가 됐어요. 왜요? 이게 하락하다 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럴 때가. ETF도 상폐됩니까? 그렇죠.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가 설정이 해지되버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럴 때가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주식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르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가 저점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도 있습니다. 롤오블 비용이라고 이건 선물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유 선물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만기가 되면 또 비용을 지불하고 다음 월물을 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6월 만기다. 그러면 6월이 지나면 계속 유지를 하려면 6월 걸 팔고 9월 걸 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차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면 수익률은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죠. 저는 현물로 가겠습니다. 현물이요? 현물. 현물. 현물은 지금 거래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선물만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롤오버 비용이 든다. 그렇죠. 선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유가가 20불 이하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장기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화석연료를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좋습니다. 유가가 우리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혹시 생각 있으시면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드럼통 하나씩 들고 같이 사우디를 한번 가보시죠. 유가는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최대 규모 증산하면서 일단은 하락의 시그널은 더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거 뭐 있습니까? 요새 지표들이 나오는데 제가 지표 설명드릴 때마다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워낙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는 2월 산업활동 동향 지표가 나왔거든요. 안 좋게 나왔어요. 관공업은 3.8% 감소했습니다. 서비스업은 3.5% 감소했어요. 관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송 운수 이런 쪽이 2월 달에 공장 막 멈추고 그랬었잖아요. 중국에서 물건 못 갖고 와서 부품 못 갖고 와서 그래서 좀 안 좋았고요. 반도체는 3.1% 개선이 됐습니다. 그건 좀 다행스럽고 서비스업은 숙박 음식점 이런 쪽이 18%나 하락을 하면서 코로나의 직격탄을 숙박이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렇죠? 아니죠. 우리 저출산도 좀 해결하고 숙박이 잘 돼야 우리나라 미래에 생각 안 합니까? 우리나라 가장 큰 현실을 직면한 문제가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숙박업이 지금 화랑이 돼야 됩니다. 그렇고요. 계속 할까요? 네. 계속 하셔야죠.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6%나 감소했습니다. 비내구제 화장품 같은 비내구제가 0.6% 하락했고요. 준내구제 의류 의복 이런 쪽이 17%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내구제인 자동차 이게 7.5% 감소하면서 소비는 다 안 좋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좀 살아나야 될 것 같고요. 설비 투자는 4.8% 기성건설은 3.4%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행지수. 동행지수가 0.7% 하락했고요. 선행지수는 보압이었습니다. 동행지수는 최성수씨가 그거 아니고요. 오늘 농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은 거예요. 같이 간다. 경기랑 같이 간다. 이런 뜻이고 선행지수는 경기보다 앞서가는 주가지수 이런 것들인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후행은 뭐 있죠? 부동산? 후행.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이번에는 좋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좋은 지표. 중국이 이거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PMI를 발표했습니다. 통계국 PMI. 통계국 PMI가 발표가 됐는데 3월 중국의 통계국 PMI는 52. PMI가? 네. 기준선이 50인데 50 이상이면 좋은 거고 50 미만이면 안 좋은 건데 52 나왔어요? 네. 2월 달에 35.7이었는데 52가 나왔습니다. 이거 45만 대도 좋다고 그랬었는데 아까 아침에. 그렇죠.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내용을 보면 신규 수출 주문 지수가 28.7, 전달에 28.7에서 46.4로 급등했고요. 고용 지수가 31.85에서 50.9로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조업 복귀율이 약 90%에 이른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비스업 PMI도 저번 달에 29.6이 나왔어요.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나왔는데 52.3으로 크게 반응했습니다. 예상치가 42였는데. 그런데 이게 이걸 약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생산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50을 넘었다고 해서? 네. 왜냐하면 전월 대비해서 그런 거든요. 2월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 좋다라는 거지 이게 예전처럼 예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기저효과라는 말.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도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좋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좋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좋게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죠? 좋게 나온. 제가 약간 더듬었네요. 좋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이걸 예전처럼 예전만큼 돌아왔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한테는 엄청난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직 중국은 부양책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양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양회 일정도 안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양회를 중국에 부양책이 얼마나 나올지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은 2008년도에 4조 위안을 쏟아부었습니다. 부양책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주식을 안 했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2011년도에 그때 중국이 전 세계 gdp의 성장률에 기여하는 비중이 73%나 올라가면서 엄청난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도 아주 경기가 완전 과열권에 들어갔었어요. 차화정 장세라고 해서. 차화정. 네. 시클리컬 그때 자동차 엄청 많이 팔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런 거를 조금 기대를 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은 어느 쪽으로 부양책을 쓸 거냐. 예전에는 도로 깔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부양책은 지금 힘들 거예요. 부채도 많고. 약간 규모는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부양책의 방향은 우리랑 비슷할 것 같아요. 소비. 지금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이동도 막고 그래서 소비가 완전 죽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소비 살리고 첨단 산업 육성하겠다. 5G 이런 거.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이 언택트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게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 통신망 까는 거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채팅창에 차화정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차화정이에요. 요거까지 이제 나왔는데요. 요기까지만 오늘 재미는 좀 추구를 하고요. 이후부터는 좀 더 진중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 차장님은 여러 이제 우리 전역 진행자들을 만나시잖아요. 세 명을. 이 프로님 김 프로님. 누가 제일 편합니까? 저는 그 이 프로. 아니 답이 정해져 있는데 왜 굳이 다른 답을 찾아가려고 그러죠? 정 프로님이 가장 편하죠. 그렇죠. 진행은 가장 잘하시죠. 아 그렇습니까? 진행 잘하시는 거랑 편한 거랑은 약간 좀. 아 몰랐네요. 그래서 우리 박지영 차장님이 너무나 좋아하시기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박지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안녕히 가세요. 차화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 벤키스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네. 벤키스.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심드리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